네 반갑습니다. 네 오늘 미쳐진 계절 시원의 마지막 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기억하고 있어요. 시원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른 이야기 만남인데 우리는 헤어졌지요. 그날의 슬슬했던 오늘이 그날의 진심인가요. 마지막이 몇 명도 못하고 있어줘야 하는 건가요.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는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.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는 꿈을 주지만 그 날의 슬슬했던 오늘이 그대의 진심인가요. 한마디 변경도 못하고 있어줘야 하는 건가요.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는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. 라고도 못하고 있어도